여러분들은 혹시 멋쟁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음.. 제가 생각하기엔 이상도 이상하지만 무엇보다 패션 소품을 활용하는 감각이 무엇보다 뛰어나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리 평가한 의상을 입었어도 자이콜 액세서리 하나만으로 아주 손쉽게 세렌디한 패션 연출이 많으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올 시즌 떠오르고 있는 패션 액세서리들을 한 대 모아봤는데요 먼저 연출 필수 아이템 모자와 썬레스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무엇보다 히피룩의 완성은 액세서리를 어떻게 연출하는가에 날려있다고 할 점으로 소품의 활용이 중요한데요 겹소 입은 옷 위에 화려한 색채의 완성 장식구나 큰 귀걸이, 길게 늘어지는 목걸이, 스팽글이나 구슬, 술 등이 다니는 매트로 포인트를 낸다면 더욱 완벽하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패션 마냐들의 최대 관심사인 올 시즌 트렌드 가방과 구슬을 살펴보겠는데요 그들의 직업을 위해 가장 강력한 패션 아이템들을 함께 감상해볼까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